내 사전의 실패는 없다! 섹시함을 모기로 늘 자신만만해오던 엄정아씨가 강적을 만났습니다. 젠틀한데다가 잘생기고 몸도 좋고 능력도 있는 완벽한 남자 다니엘씨. 이 남자 앞에서 그간의 명성답지 않게 쩔쩔매는 엄정아씨가 생소하기만 한데요. 이런 미스터로빈 꼬시기에서 인생 최대의 난간을 맞은 엄정아씨가 욕심이 나는 남자 다니엘씨를 꼬실 수 있을지 그 결과 제작보고에서 확인해 보시죠. 퍼펙트 가이 다니엘이와 매력적인 그녀 엄정아가 만났습니다. 부럽습니다. 너의 행복한 시간. 너의 행복한 시간. 누가 봐도 완벽남 비스터로빈을 꼬시기 위해 사랑엔 젠병 어리버니 그녀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는데요. 그냥 그녀가 로빈을 꼬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삐걱삐걱 사랑의 주다리기 현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미스터로빈 꼬시기. 다니엘이와 엄정아. 그들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 미스터로빈 꼬시기 제작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퍼펙트 가이 다니엘이와 섹시지조 원정아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웨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정아입니다. 스타트웨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영아입니다. 너무 멋져요 퍼펙트.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멋있어요. 첫눈에 바랄 수밖에 없는 완벽한 남자 다니엘 해니. 그의 매력에 빠져 허우적대는 여자 엄정아. 그녀가 그를 향해 뿌리친다면 그는 과연 넘어올까요? 엄정아씨가 보는 다니엘 해니씨 어떤 분이 있던가요? 너무 멋있는 남자인데요. 정말 신기한 건 다니엘 해니씨한테는 좀 특별한 그런 매력이 있나봐요. 남자분들이 참 좋아요. 여자분들은 물론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매력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남녀노소 그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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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에서도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다니엘 해니. 신호등 교통 질서까지 잘 지키는 다른 생명이더라구요. 다른 드라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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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완벽난 꼬시기, 해답은 무엇일까요? 영화의 민준처럼 실제로 마음에 드는 남자분들한테 대시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영화에서 민준이 먼저 대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넘어오게 만드는 영화예요. 남자에 꼬시는 비법이 있나요? 저도 없어요. 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에이, 없어요. 그래도 약간의 비법 좀 공개해주세요. 그러면 약간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겠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게 저의 문제예요. 어떻게든요. 어떻게든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그냥 저를 사는 것만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저를 말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노래하는 것 같지 않지? 그래서. 내가 시원한 것 같지? 그냥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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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다니엘은이가 직접 OST에 참여해,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노래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다는데요. 클래지코아의 알렉스와 함께 노래하는 이 멋진 모습에,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음이 더 흔들린 전망입니다. 플래지 콰이오의 알렉스 씨랑 같이 OST를 불렀어요. 불러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다니엘씨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이렇게 멋진 남자 쉽게 넘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너무 멋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스터 로빈 꾸시기 제작 발표에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다가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정말 멋진 로맨틱 코미디가 제 친구들, 여성들, 여성들에게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게 좋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화의 영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미스터 로빈 꾸시기, 화이팅! 올 겨울 최고의 매력남을 보시는 확실한 빈법이 궁금하신가요? 영화 미스터 로빈 꼬시기에서 그 해답을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